Let's go over. What was the occasion? 무슨 뜻이죠? 무슨 특별한 일이었어요. 무슨 날이었나요? 이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미드에서 맨날 봐요. 누가 꽃을 들고 오, what was the occasion?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뭐, 뭐, 건덕지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There will be a reshuffle, so it was like a farewell party. 곧 인사 이동이 있을 거여서 송별회처럼 했습니다. Reshuffle은 전체적인 회사 이동을 얘기해요. 한 병 말고 전체적으로 reshuffle, shuffle이 뭐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얘기할 수 있어요. Next. They have a step dinner to build a strong bond, but it is counterproductive. 그들은 회식을 통해서 유대감을 만들고 싶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역효과를 낼요. It is counterproductive. 내가 원하는 결과와 반대의 효과가 납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My previous boss was hard-headed and stuffy. 약간... 그... 용통성 없고, 용통성 없고, 답답해요. 이런 느낌으로 잡아드릴게요. I back to differ. 저는 다르게 봅니다. If we try hard enough, we can be successful, even though we were born with a plastic spoon in our mouth. 우리가... 흙수자를 물고 태어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것은 빼고 갈게요. No matter how hard. Meta is making metaverse technology. Many companies are jumping on the Metaverse bandway gone. 많은 회사들이 Metaverse의 인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Good. It will also promote the Metaverse, which has virtual reality spaces for people to visit. 메뉴드의 인기 과정입니다. 메타버스를 홍보할 건데 그 메타버스가 뭐냐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가상현실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홍보하게 될 겁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이 회사는 투자를 많이 투자를 많이 했었죠 이 회사는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잡은 표현 자체도 굉장히 헤비하네요 어떤 표현이 남으셨을까요? 오케이션이 무엇일까요? 오케이션이 무엇일까요? 가장 짧은걸로 찍고 갑니다 다른 것일까요? 혹시 기류에 편승하다 기억나시나요? 메인스트림? 점핑 온... 점핑 온... 점핑 온... 점핑 온... 점핑 온... 밴드웨이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다 메라버스 밴드웨이건 하면 메라버스 시류에 편승해서 였었습니다 오케 끝! 이 정도만 잡고 가볼게요 메인스트림, it will become 메인스트림 파퓰러, 인기 있다 대신에 한번 잡을 수 있는 표현이죠? 오케이브리바디 끝장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생각했는데 고생 많으셨을까요?